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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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와인 신퀀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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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르다 일로인다. 좀 골라와야 될 거 같아. 자, 밥먹먹먹먹. 자기야. 자기야. 뭐? 알아, 알아. 오케이? 응. 응. 우와. 와, 준아 이것 봐. 우와. 진짜 여기 설빙 아니야. 하하하하. 자, 세트로가 바로. 준비, 시작! 으아아아. 최저거다! 종이는 달리기 못할 것 같아. 달리는 폼이 영.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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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오, 나 거기서 점프 뛰는 줄 알았어. 안녕? 왜? 이 뭐? 던져달라고. 안돼. 안녕해. 안녕. 안녕. 고구마 떡볶이. 응. 그렇지, 그렇지. 육수. 여기 있다. 오늘 살짝이 좋은데. 우와, 이것도 있다. 엄마, 어묵. 엄마, 먹었어? 조심. 양배추랑 어묵을 추가할 겁니다. 응? 이게 집에서 먹는 거의 장점이지? 많이 넣을 수 있죠. 맞아. 오, 빨리 녹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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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알아? 한 번에 다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응. 아, 책아.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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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였어요. 맞아요. ASMR 내 말. 되게 맛있는 소리 났다, 방금.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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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떡탱글한 것 좀 더 있어. 고구마 떡볶이가 소스에 고구마를 갈아 넣은 거지. 맞아. 그래서 좀 달달해. 맛있어. 맛있다. 응. 달면서도, 달짝 찌그라면서도 살짝 매콤한. 응. 안 매워? 매워. 아빠 보인다, 여기. 나 보인다고? 응. 어디에? 국물에. 제일 재밌는 장보기. 주문 알지. 유일한 낙이야. 응. 네. 코스트코에 스크럽대기가 바로 들어왔어요. 드디어. 할인 안 하네. 근데 저걸 스물 몇 개 샀다가, 스물 네 개 샀다가. 아닌데, 아닌데. 이거 안 샀는데. 이건 안 샀는데.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차를 너무. 양아치 아니야? 개떡같이 양아치. 어? 응.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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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도 김치 해봐.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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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른이 드갈 수 있어요? 멋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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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좀 가만히 있어, 알아. 이러고 땀이 안 마르지. 거리네. 다. 다. 데. 이렇지 않은 커플룩. 성인이 안 보여. 야, 이코아. 들어줘, 할께. 얘 팔 빠진다. 얘 팔 빠진다. 나 팔 빠져. 형은 안 나와. 형 부도 같은 시뮬러 그러게인데. 형이, 앞에 누우면 안 돼요? 복숭아 사냥 성공! 사랑한 내이 불고추 짬뽕 솔차들 짬뽕 짜장면 백짬뽕 상수육 맛있나? 맛있다, 국물 좋다 물놀이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10분 쉬는 시간 애기들 놀기 진짜 잘해놨어요 여기서 물도 나오고 무섭아 성년이 안녕하세요 지금 연휘하철에서 そこ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빨갛게 익었다. 왜 안 들어가는 거지? 그니까. 유은아. 유은아. 아, 뜨거워. 나 우유. 아, 뜨거워. 왜. 아, 뜨거워. 왜. 아, 뜨거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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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눈으로 끌이네, 눈으로 끌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집에서 도움이 됐어 이렇게 유리병들을 깨끗하게 씻고 굵은 소금으로 빡빡 문 떼고 베이킹소다로 씻은 자몽 간의 수공업을 시작합니다 앞뒤로 일단 먼저 잘라야겠다 맞지? 오렌지 깎듯이 안은 괜찮다 대박 예쁘다 맛있겠다 하던데 일단 껍데기부터 다 까고 그러니까 2차로 개멋있네 쿠커넛인가 칼이 쑥쑥스러운 느낌 이상하다 그러니까 너 내한테 먹을게 칼집 하하하하 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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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몽 까는 소리 다 우왕 다 깠어요 오늘 또 까야지 가자 이제 2차전 완전 껍데기 까기 맞아 석살 보세요 색깔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대로 다 까졌으면 좋겠는데 오 우와 잘 빠지네 피부에 안 봐야세요 안아놔 나 이제 응 꽤 많이 키네 이제 까는 요령을 알았습니다 맞아 이렇게 해줘서 쭉 밀면 쭉 나와 쭉 아 고생했다 가실까 어 뭐에요? 전쟁에 갔다 전쟁 뻔다 응 그 자몽 이랑 비정제 설탕을 쓸거에요 그리고 상하지 않도록 레몬즙도 넣어줍니다 열탕이 녹는 동안 통을 열탕 소독해줍니다 새찍그러워요 열탕 소독 완료 이제 좀 식으면 얘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좀 식으면 얘를 넣어주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하고 뒤집어놔 뒤집어놔 왜 뒤집어넣게? 이거야? 완성 거꾸로 뒤집어넣으면 진공상태가 됩니다 신기하죠? 시작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미예 생일 축하합니다 안돼 너무 아파? 소원 안 빌었잖아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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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